아리송한 세상을 보시죠 마치기 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제조 수기포시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래프입니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동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10% 플러스 14%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차이값이죠 서기포 시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전산 프로그램에서 표가 이동해서 더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야전문가 작성한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 게 뭐죠? 선관이 발표 자료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윤석열은 모두 다 거소, 선상, 관외, 사전, 제외투표까지 뭡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모두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수치가 아주 큽니다 0의 3을 크게 벗어난 거죠 그런데 제야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다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다 정상입니다 왼쪽에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3구 대선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차이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뭐 거의 뭐죠? 이렇게 무작위 자연수가 하는 분포를 보이는 겁니다 3구 대통령 부산시 중구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포시와 부산시 중구가 이렇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2%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좌우대칭의 모든 투표소에서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다 패배하고 이재명 후보는 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죠?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왼쪽처럼 나오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어마어마하네 이재명 플러스 23 윤석열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대구도 해보면 뭡니까? 수성구 같은 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외국민투표에서 이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의 수성구는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인데 그분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의 압도적인 지지를 했는데 제외 동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대구만 떠나면 다 뭡니까? 이재명 빠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9%, 7%, 10%, 11% 그런데 이 수치 표가 이동한 것을 발각해 가지고 다 이동시키니까 거의 완벽하게 정상적인 투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크기도 1에서 3% 내외가 대부분 물론 6%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면 표가 이동됐구나 표가 이동된 것을 수정하니까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들이 너무나 손을 많이 댔는데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역사적으로 Jasper